자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강의 설교 시간입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기도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설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설교를 들으셨으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기도문 기도는 한 30초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항상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그렇게 짧은 기도지만 그 기도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의 원본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세 시간을 기도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여러분을 바꾸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송령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건 송령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괄호에 들어 있습니다 괄호에 들어 있다는 말은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이 내용이 원문에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중간에 필사자들이 중간에 삽입을 한 내용이라 이걸 괄호에다가 넣었습니다 아니 원문에도 없는 내용을 필사자가 왜 거기다가 씁니까? 추측건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마지막 부분에 송령을 불렀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항상 주기도문이 끝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송령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 그래서 필사자들이 주기도문을 쓰면서 늘 송령을 마지막에 붙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썼으리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속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감사함에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탄식함에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를 마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기도문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날 때는 잔송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 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문제는 사실 다 답이 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기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 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가 서는 자가 됩니다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탄식도 하고 때때로 원망도 할 수 있지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하신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아닌지는 그 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성령은 주기도문을 드리는 자의 믿음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개혁 성경에는 이 성령 앞부분에 대개라는 접속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판에는 뺐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쓰지 않는 단어니까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서였습니다 대개 헬라오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개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 성령을 만약에 우리가 읽는다면 왜냐하면 앞에 주기도문으로 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린 이유가 믿음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드렸다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나라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쉽게도 빠진 거예요 주기도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예수 믿기 어려운 형편에서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공동체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 유대교에서 나와서 교회를 이룬 이들이죠 그들은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유대교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때로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순교하기도 하고 유대 공동체로부터 그들이 추방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우리처럼 이런 온전한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가 그들을 돕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그 확신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시구나 기적을 보고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반드시 미혹을 받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적만 연속으로 일어나는 삶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게디 광야에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거기서 오아시스에서부터 나오는 폭포를 봤습니다 그 광야에 이런 폭포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앵게디 광야에 있는 폭포까지 걸어 올라가서 그리고 그 폭포 앞에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신 목사님께서 시편 42편을 읽으셨어요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사님이 히브리스 원어에 가깝게 이 부분을 다시 읽어주셨어요 사슴이 신의 물 앞에서 펄쩍펄쩍 뛰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펄쩍펄쩍 뜁니다 그렇게 읽어진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 시편 42편이 여러분 사슴이 왜 신의 물 앞에서 펄쩍펄쩍 뛰겠습니까?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흔히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앵게디 광야에 있는 폭포에 물은 거기만 있습니다 그 광야에 사슴이 늘 와서 거기서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물을 마시려고 왔더니 그 신의 물에 물이 없어요 사슴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슴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물은 여기서밖에 없는데 사슴이 물을 마시려고 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슴이 펄쩍펄쩍 뛰면서 당황해하고 놀래고 두려워하는 그 심정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펄쩍펄쩍 뛴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으니까 시편 42편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시편 기자의 심정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만나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좀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 답답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제 심정이 꼭 그와 같았어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빈정거리는 말을 듣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며 그래서 어떻게 만났어? 주님과 친밀이 동행하라며 그래서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빈정거리듯이 물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번에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없을 때는 참 답답하죠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이 사는 일상적인 삶이 제가 사는 일상적인 삶과 똑같아요 그럴 때만 되면 하나님이 늘 서운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과 친밀이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외치게 하셨으면 무슨 극적인 사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말에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영성의기 컬럼을 매일 씁니다만 어떤 데는 솔직히 쓸 게 없을 때도 있어요 마치 마른 우물에 빈 바가지를 긁는 것 같은 심정 오늘은 아무것도 쓸 게 없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자판에 앉으면 참 신기하게도 마른 우물에 바가지를 긁었는데 물이 조금 담겨요 꼭 그런 심정으로 글을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샘솟듯이 풍성하게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간절한 기도가 드려질 때도 있어요 그때 주님은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서 나를 증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아주 일상적인 일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사는 그 삶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를 주목하도록 해줘야 한다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된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장로님들과 두 주간에 걸쳐서 성지순례를 하고 왔습니다 매일 저녁에 그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질 때 어느 날 다 모임이 끝나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 내일은 우리가 성지에서보다 숙소에서, 식당에서, 버스 안에서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더욱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래야 진짜 성지순례라고 그렇게 믿어졌어요 사실 이번에 한 네 번째 제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떠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과 사랑의, 깊은 사랑의 여행을 하겠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떠나면서 페이스북 컬럼에도 썼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여행을 하고 오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어떤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생 많이 했어요 기대는 그렇게 했는데 고생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러 교회를 순례하는데 그 중에 주기도문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기도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주 그 교회를 가는 것이 마음이 특별해요 이번에 이 교회를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비바람이 그렇게 치는 거예요 주기도문 교회 정원에 들어섰는데 그렇게 비바람이 치는데 옷이 다 적고 도무지 어떻게 몸을 가누기가 어려워요 춥기도 하고 빨리 버스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주기도문 교회에 있는 봉세순여원을 보았습니다 그 주기도문 교회가 봉세순여원 안에 들어있습니다 봉세순여원 한 번 들어가면 평생 거기서 기도만 해야 되는 순여원입니다 왜 그런 순여원이 생겼나 역사를 가만히 훑어보면 16세기에 캐톨릭 교회 안에 기도 논쟁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도는 기도문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각각 형편에 맞는 때에 맞는 기도문을 써주어요 그러면 교인들은 그것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열린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기도문을 읽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문제가 됐어요 이게 올바른 기도냐 종교재판까지 열렸습니다 아주 이단으로 정죄되다시피 했어요 이거는 사악한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런 기도의 문이 열린 이들 가운데 여인들이 많았어요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그 마음의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악마적인 것이라고까지 악마적인 것이라고까지 핍박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봉쇄순이 오늘 만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 남성들로부터 기도의 문이 열린 여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러면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순용원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을 기도하고 살았던 거죠 날씨가 조금 힘들다고 그 은혜로운 자리에 가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평생을 기도만 하겠다는 그런 수사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편이 좋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은혜 받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바리세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이만할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가운데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냐 아니냐 하는 차이죠 사회에 갔을 때 사회사본, 완전한 성경의 고대 사본이 발견된 유명한 곳이죠 그곳에 가서 그들이 성경을 필사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정결 예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 여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또 정결 예식을 합니다 왜? 여와라는 단어를 기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시편 같은 성경을 기록할 때는 얼마나 많이 정결 예식을 했을까 계속 여와, 여와가 나오면 그때마다 다시 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와서 또 그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그때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예수님 이런 단어가 나올 때 그것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정결 예식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놀라웠게 주님의 임제를 내가 경험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놀라운 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마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요지는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있고 마음의 보좌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 교회 안에 보좌에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있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계시면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경험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 아니 이 말씀을 누가 실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권세입니다 수지선안목자교회에 분리개척해서 이번에 예배당을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데 강대영 목사님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파이터라고 책 제목이 정말 멋있습니다 이 책을 쓰시고 추천사를 부탁을 해 오시면서 원고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원고를 읽다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모르던 것이 너무 많았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이 책을 꼭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려요 아마 큰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이 책 속에 목사님의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는데 목사님이 자기 가정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곱 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했습니다 그 이후에 엄마 따라서 살기도 하고 친척집에 살기도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 속에 가정사에 대해서 깊은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해주기 어려운 말할 수도 없는 자기만의 비밀이었어요 누가 할까 봐 겁이 났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도 목사님은 자기 가정사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가족 치유, 마음 치유라는 책을 읽던 중에 한 대목이 목사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가정이 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의 부모나 불완전한 가정과 당신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말라 오직 당신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귀하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이다 당신의 가치와 당신의 불완전한 가정과 떼어내라 가정 문제 때문에 수치심에 빠져있던 목사님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다고 그랬어요 내 부모님이 이혼한 것이 너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너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그것을 선포해라 그때부터 강대형 목사님은 자기의 가정사 이야기를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치유가 되었으니까 그건 내 존재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 이 책 속에도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세 중에 가장 놀라운 권세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묶여있던 옛날의 그 죄책감 마음의 상처 열등감 우리 주님이 다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권세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마음의 상처에서 구원하고 열등감에서 구원하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키고 사랑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미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잖아요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봅니다 제가 일본 교토에 갔을 때 그 일본 산 속에 있는 미호박물관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시설이더라고요 우리가 갔을 때 그 대형 박물관에서 전시품을 가져다가 특별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유리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유물들을 이렇게 보는데 감탄이 돼요 야, 이런 문명을 그들이 벌써부터 가지고 있었구나 돌아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때가 봄이었습니다 봄에 아름다운 산천이 펼쳐지고 있어요 파란 하늘과 그리고 파릇파릇한 새싹들 이제 새순이 도단하는 나무들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황홀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게다가 이게 다 공짜예요 아무리 봐도 돈을 안 받아요 박물관은 가기까지도 돈이 들고 그리고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아주 컴컴한 어두운 곳에 조명에 비추어 그리고 유물들을 보아야 되는데 이 산천은 그냥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자연과 그 고대 유물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손만 한번 보세요 어느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눈이 뜨여야 돼요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솜씨가 이미 우리 가운데 놀랍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더욱 신비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끝내고 성지순례를 끝내고 한국에 도착을 하니까 아 그렇게 편하더라구요 성지순례 여행도 은혜로웠지만 한국에 오니까 더 좋더라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런데 누구나 다 이렇게 고국에 돌아오면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파라과이 우리 성교사님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십니다 임동수 성교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버스와 지하체를 타고 다니며 문득 반대편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나 어색하게 느꼈습니다 분주한 사람들 속에서 유독 낯선 이방인이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아였습니다 이 땅에서 산 시간이 선교지에서 보낸 시간보다 많음에도 철저하게 이 땅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불현듯 앞으로 과연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발을 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생각은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된 나에 대하여 서글프기도 했지만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은 드디어 주님이 나를 분명한 그 땅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 사람이 되지 않고서 이 땅의 미련과 마음을 두고서는 그 땅에서 해야 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땅 사람 됨이 오히려 감사입니다 비록 조국에서의 삶을 포기한다고 해도 선교지에서 그들처럼 살다가 그들과 함께 죽을 수 있음은 분명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성지순례고 한 열을 갔다가 한국에 와서 야 너무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너무 부끄럽더라 여러분 선교사님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한국에 사는 게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편안한 한국이 때때로는 불편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시면 알게 돼요 이 한국 땅에서 사는 게 불편하다는 것 성경 말씀이 우리의 교과서, 삶의 교과서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에요 이것이 분명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고난을 당하고 때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너무 불편해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성찬식을 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45도 각도로 기울어지는데 사람도 쓰러지고 진도 쏟아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성찬식을 해야 됐습니다 나와서 성찬을 받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쓰러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와 권혁원 목사님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앉아있는 우리 장노님 권사님들께 가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 중심을 잡아가면서 정말 성찬식이 그렇게 힘든 성찬식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그 성찬식이 아마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성찬식이 될 것 같아요 주님은 그때 저에게 물으셨어요 지금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도 너와 내가 한 몸인 것을 너가 아느냐 그 풍랑이 일고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첫 번째 성찬식은 풍랑 속에서 드려진 성찬식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도 나옵니다 이보다 더 큰 풍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한 몸이 되셨어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영원히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우리 관계는 그렇게 성찬을 베푸셨던 거죠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서 답답하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일상적인 일만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찬식이 여러분을 위한 성찬식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여전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주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성찬을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받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